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배우는 날이에요 네 오늘 오빠는 다른 위디오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할 거예요 오랜만에 얘기하곤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날이 다닐 것 같네요 그 배우는 시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랬어요 언제나 그 우리의 시도를 가르치던 게 너무 труд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네 미국에 우리의 스토리에서 얘기했었어요 이쁙마네요 뭐 읽지마? 넓은듣고 읽지마 왜 터키오 말해? 너무 잘 안나지만 조금 할 수 있어 오늘 영화 볼거에요 근데 일단 음식 먹을거에요 일단 밥 먹을거에요 일단 밥 먹을거에요 일단 밥 먹을거에요 이거 무슨 소리 이름 뭐했지? 매미 소리 진짜 많아요 도쿄에서 숲들에 많아요 숲에 많아요 오토비스랑 정류장 지금은 정류장에 갈거에요 여러분 버스 타러 갈거에요 여러분 한국의 날씨가 진짜 미친더워요 미친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겁나 더워요 한국에 겁나 더워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때 날씨가 숨보다 더워 숨을 들으실때 그 공기가 더 덥다고? 네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이름 뭐였지? 이거 뭐야? 이름 뭐였지? 구름 구름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았으면 기분에도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 나무 나무 그리고 이거 뭐에요? 물 이거 뭐야 셀랄렌의 물 이거 뭐야? 폭포 폭포 아 이거 절약볼 갈 수 있어 여기 뭐야 더 먹었어요 정류장 정류장 지금은 정류장의 바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아 이제 얘기할 수 있어 진짜? 근데 단어를 몰라 네 이거 맞아요 배울거야 이거 읽어봐 내가 저 하늘이 영일이라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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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여기도 올리비앙 산거 여기 여기 넌? 넌? 그냥 보자 아 너무 좋아요 돈 없어요 이거 가자 이거 인디룸데 가자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많이 샀어서 안 살거운데 돈 없어요 있으면 안 살거에요 왔어요 배고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일찍 왔어요 일찍 왔어서 샀스 이따가 왔어요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봐봐 사람들 음식 해요 우리는 할미 식당 응? 친미나스 살리래? 중국 홍구 식당 중국 아 바로 중국 식당에서 왔어요 중국 음식 먹었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네 매운 물이랑 야채들 있었어요 그리고 소고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리데스 아니 아 사리데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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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코르케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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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맛있어요 너무 반짝반짝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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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삭바삭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새우맛 많이 있어요 이거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왜 그렇게 먹어 맛있지 새우가 살아있어 ㅎㅎ 그치 새우 맛 많이 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새우 맛잇 새우 맛잇 새우 맛잇 새우 맛잇 너무 맛있어 왜 그렇게 먹어 Pizza 골고루 먹어야지 오케이 싱키 bütün her şey kö즈에 pişmiş gibi yani ateşli tadı var 아 맞아 맞아 굴 맛 굴 맛 evet 미디에 tadı çok güzel geliyor poğanların tadı çok güzel oymuş noodle'la birlikte harika bayıldım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영화관 영화관 뭐 볼 거예요 우리? 한국 영화 뭐? 몰라요 한산 한산 오늘 무슨 영화 봐요? 한 이름을 안 먹었어요 한산 한산 무슨 내용인지 알아? savaş 어떻게 신날로 믿어요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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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aş yaptı 영화 보러 들어갈게요 네 떠나자 하나만 믿고 떠나자 하나만 믿고 두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사지해 주는 바디프렌드 오리지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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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롸 로봇 한국에 살고 있었고, 한국에 살고 있었고,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그녁 전해지고, 이순신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끝났어요 한국 최고 한국 최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름 뭐라고? 김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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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이름 뭐라고? 아 지금요 이 순 이순신 이순신 다시 물어볼거야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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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이거 봐봐 이건 뭐야 곰 이건 뭐야 도끼 도끼 안에 있는거 이름 뭐에요? 아림 병아리 저 제일 좋아하는 병아리 이거 뭐야? 병아리 이거 이거 상어 상어 도둑 도둑 손풍기 손풍기 이거 뭐야? 오산 오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모자 이건 뭐야? 가방 이건 뭐야? 옷 엘리베이터 아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다시 뭐라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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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신발 무슨 신발? 길신발 슬리퍼 슬리퍼? 저거 뭐야? 신발 스포라이커버 뭐야? 이거 뭐야? 운동실발? 운동화 시발? 아이아니스토레들이야 시발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백화점에서 이거 있었어요 아 여기 사진 찍는 것도 있어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알면 둘게 아니 아니 뭐 게임? 무슨 뽑기? 이 뽑기? 인형 인형 뽑기 어? 아 아깝다 다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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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몰라 몰라 아 아 아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음악 아 아 어 이걸 잡아야되 맞아 맞아 아 아 안돼 이거 이거 했으면 안 돼 한번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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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거예요. 제발. 제발 이거만. 이거 너무 좋아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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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하셔도 마실 수 있어요 공짜 공짜 좋아요 터키는 물 공짜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식당에서도 사야 돼요 한국에서 물 공짜에요 근데 터키에서 반 공짜에요 네 식당에서 이거 뭐야? 보다 이거 옥숭아 오오오오 이거 뭐야? 바나나 어떻게 알아? 알아 이거 뭐야? 마늘 오오오 이거 뭐야? 계란 오오오 여러분 여기 바나나 샀어요 아빠 우유 샀어요 이거 보고 싶을 거예요 한국어 많이 배웠어? 네 어떻게 배웠는지 말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오빠를 얘기 들어서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말해 저 어때요? 한국어로 댓글 달해주세요 응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까지 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집에서 뭐 할 거야? 슈위 어? 슈일 거야 슈일 거야? 슈이자 슈이자 응 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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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자